신문은 많은데 지성이 높은 동물이 없는 행성이야.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아. 거대한 절벽이 수산하고 세상이 폭발한다. 거대한 발? 많이 겪어봤던 위기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었던 행성이 파괴됐어. 허블? 그녀는 나의 고향이었던 지구보다 수십 배는 커. 그녀는 죄 없는 행성을 재미로 파괴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 저 사악한 취미를 막을 영웅이 등장해야 해. 소환! 히어로 스토리텔링! 그 영웅은 나야. 그녀가 각질보다 더 작은 나를 유의식하도록 만들어라. 오! 너의 능력이 엄청나네. 너는 현실 조작도 할 수 있구나.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나는 행성 사령관이야. 나의 행성 1호! 군사로 완전 무장! 우리의 목표는 우주를 헤엄치는 거인이어를 퇴치하는 것이다. 군사로 무장된 행성들이여 그녀를 막아라. 비인도적인 비대친무기를 그녀의 향에 쏴라. 받아라! 핵미사의 샤오! 인류 최고의 무기로 그녀와의 전투를 이기자. 젠장! 우리는 그녀의 전투의지를 핵무기로 꺾는 데에 실패했어. 그녀가 복수를 위해 우리를 매섭게 노려본다. 피해에 대비해! 오! 지구보다 커다란 그녀의 가슴이 내 행성 1호를 겨냥하고 있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전탄 발사! 와우! 엄청난 파괴역이야! 그녀의 가슴에 의해 내 행성 1호가 두동강 났어. 핵무기로는 그녀를 이길 수 없어. 잘해 보고 Всегда! 고맙겠습니다. 안녕하